자 보자. 지금 학생들이 선생님 문자를 좀 보내는 친구들이 있어 강의 들으면서 선생님 이 단어의 뉘앙스와 이 단어의 뉘앙스 좋았던 하지만 이 TCC에서는 뭐냐면 가장 많이 나오는 거 그게 포인트야. 그래서 어저께도 학생 중에 하나가 선생님 엑스퍼르트란 영어 단어와 스페셜리스트가 두 개 다 전문가인데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 엑스퍼르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전문가냐면 경험적 전문가야. 내 말 이해할 수 있게 경험. 경험적 전문가. 근데 스페셜리스트라고 할 때 학문적으로 배운 사람들의 전문가. 그래서 우리가 스페셜라이즈 인 하면 전공하다. 이런 말로 쓰이잖아. 알겠지? 그런 차이점 말해줄 수 있거든. 경험의 전문가 엑스퍼르트. 그 다음에 배움의 전문가 스페셜리스트. 이렇게 정리해줄 수 있거든. 그래도 제일 많이 나오는 것들. 알겠니? 좋았던. 갑니다. 자 죽이다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 지금 좀 확인해볼까? 킬은 죽이다지. 그냥 보편적인 거야. 죽이다. 됐니? 그 다음에 자 여기 봐봐. 슬레이란 단어도 죽이다야. 근데 얘는 약간 시적이야. 어디에선? 영국에서는. 미국에선 그냥 죽이다. 약간 시적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슬레이란 영어 단어는 여러분 우리 무슨 치즈라고 하지? 슬라이스 자르다. 단어의 뉘앙스를 봐. 비슷하지? 됐니? 좋았던. 확인해봐. 그러면서 여기서 나왔던 연어가 학살하다라는 영어 단어가 아니고? 학살하다? 도살하다? 그치? 슬롯터. 됐습니까? 확인해보시고. 됐니? 이거 똑같지? ascender, descender. 똑같지 여기까지. 결국에는. 됐니? I-A-U-Y. 얘는 학살하다. 그 다음 mother. 얘가 죽이다야. 근데 얘는 불법적인 걸 말해. 뭐야? 시작? 불법적. 불법적 살인자. 여기 오면 죽음의 신이 보이니? 나한테 수업 들은 애들. 얘는 뭐가 돼? 하나, 둘, 셋. 모르스. 모르스가 죽음의 신이라고 그랬지? 여기서 나온 영어 단어가 motor. 하면 뭐가 돼? 시작. 죽음의. M-O-R. motor. 하면 뭐가 돼? 죽음의. S가 T로 바뀔 수 있지? SDCXD? SDCXD. 그럼 죽음의 신은 모르스를 외워야 되겠지? O하고 바뀔 수 있고. 그럼 얘는 영어로 뭐냐? 합법적이야. 합법적 처형을 말하는 거지. 얘는 합법적이야. 그래서 뭐냐? 판결에 의해서 죽이는 거지. 됐니? 그래서 얘가 영어로 뭐가 돼? 시작. 처형하다. 시행하다, 집행하다 라는 뉘앙스가 있잖아. 좋았죠? 됐어? 얘는 영어로 뭐야? 죽이다, 죽이다. 영국에서 약간 시적인 표현. 얘는 뭐가 돼? 불법적으로 죽이는 거. 얘는 합법적으로 죽이는 거. 판결에 의한 살인. 처형이라고 하자. 옆으로 갑니다. 배우다. 자, 스터디란 영어 단어는 어? 그렇지. 연구하다. 탐구하다. 이런 뉘앙스. 연구, 탐구하는 거야. 스터디의 뉘앙스. 그럼 런이란 영어 단어는 뭐냐면 이 단어에다가 이 단어에다가 뭐가 플러스가 되냐면 암기까지 포함되어 있어. 그러면 런이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사실 뭐 하는 거야? 런이지. 런이. 암기의 뉘앙스까지. 대학에서 스터디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고등학생이니까 런이야. 암기의 뉘앙스가 반드시 들어가. 됐니? 좋았다. 여기로 갑니다. 자, 자유라고 할 때는 프리덤이라는 영어 단어, 리버티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 얘는 완전히 절대적인 자유야. 절대적 자유. 뭐가 없는 거야? 속박이 없는 거야. 리버티는 뭐냐면 얘는 속박이 있어. 얘는 상대적 자유야. 상대적. 그러니까는 어떤 상태 안에서의 자유를 느끼는 거지. 가령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 집중. 수능을 끝나고 놀러가는 거야. 수능을 끝나고 놀러갔어. 그러면 이 뉘앙스를 약간 느낄 수가 있어. 하지만 중간고사, 기말고사, 모의고사 끝나고 노는 거야. 그럼 이런 뉘앙스겠지. 리버럴하다. 알겠지? 막 놀리면 안 되잖아, 그치? 약간 속박이 있어. 아, 뭐 노래방까지만 가야 되겠다. 요건 뭐야? 노래방 가기니 술 먹고 가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완전히 절대적 자유. 얘는 뭐야? 상대적 자유. 됐니? 됐어? 좋았다. 확인해 보시고. 선생님이 지금 우스갯소리를 잠깐 얘기했지만은 여러분, 이런 상태로 가면 안 된다. 이런 상태. 리버럴하는 게 좋은 거야. 이런 뉘앙스가 좋은 거야, 사실. 얘 막 나가겠다는 얘기야. 알겠지? 좋았다. 절대적 자유, 상대적 자유. 속박이 있는 상태. 알겠지? 적어놔. 속박이 있는 상태. 옆으로 갑니다. 4번. 자, 보다란 뉘앙스네. 보다. 안 적었네. 미안해. 보다. 룩이란 영어 단어는 보다. 좋았다. see라고 하는 건 뭐가 돼? 보이는 걸 보이는 거야. 보이는 것을 그냥 보는 거야. 보이는 것을 보다. 그래서 우리가 관광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 시작. side thing. side thing. 뜻이 뭐가 돼? 그냥 보이는 걸 보이는 거야. 보는 걸 보이는 거야. 보이는 걸 보여. 그냥 보이는 거. 그다음에 이 view의 뉘앙스는 약간 감시의 뉘앙스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surveil. 죄송합니다. surveil이란 영어 단어 있지? 앞뒤가 바뀐 거지? surveil. 이건 감시의 뉘앙스야. 이건 감시의 뉘앙스야. 감시의 뉘앙스야. 감시의 뉘앙스야. 됐어? 아, 이건 감시의 뉘앙스. watch는 감시, 의심을 가지고 그냥 감시하는 거면. watch는 뭐냐면 의심이 아니라 그냥 자세히 제가 나쁜 짓을 안 하게끔 내가 그냥 주시의 주시하다. 얘는 주시하다 정도. watch의 뜻은. 자, look은 보다. 그냥 보는 거야. see는 뭐야? 그냥 보이는 거니까 보는 거야. 알겠지? 그다음에 뭐야? view는 약간 감시의 뉘앙스가 있어. 그래서 뭐가 돼? surveil 하면 뭐가 돼? 감시하다. surveil 하면 감시하다. watch의 뜻은 뭐냐? 주시하다. 됐니? 응, 좋아. 또 확인해봐. 요게 조금 재밌어, 소. 자, 이 단어는 뭐냐면 식용을 먹죠. 식용. 식용을 목적으로 해서 거세한 소야. 식용을 목적으로 해서. 됐니? 얘도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거야. 됐어? 두 개 다 뭘 먹었다? 식용을 목적으로 해요. 그다음에 소야. 선생님, 이게 조정하다. 그러니까 조정했다 이거. 조정, 잘 조정했다. 거세했다는 거야. 거세. 얘는 뭐냐면 얘도 황수지. 근데 얘는 거세하지 않았어. 거세하지 않았어. 얘는 락, 잠갔단 말이야. 그럼 얘는 거세를 했어. 됐니? 자, 얘는 영어로 암소. 얘는 암소야. cow라고 할 때. 옆으로 갑니다. 그다음에 얘는 영어로 뭐냐면 한 살 미만의 송아지를 말하는 거야. 한 살 미만의 송아지. 그러면 왜 그러냐. 부드럽겠지. 한 살 미만이니까. 그래서 이 단어가 젤리아 젤. 시하고 쥐가 바뀔 수 있지? ascender, descender. 그래서 부드럽다 이거야. 혹시 젤라토라고 알고 있니? 젤라토? 젤라토. 젤라토는 뭐냐면 부드러운 이태리 아이스크림. 젤라토. 핀인지 마십니까 혹시? 젤라토. 얘가 부드러운 이태리 아이스크림이야. 그럼 부드러운 사람 뭐라고 할까? angel. 뜻이 angel. 천사. 천사가 부드럽겠지. 동령아 이렇게 하겠지. 동령아 이러지 않을 거 아니야. 그치? 좋았죠? 예. 천사. 젤라토. 부드러운 아이스크림. 그래서 부드러운. 송아지인데. 한 살 미만의 송아지. 부드럽죠. 그다음에 cattle. 얘는 영어로 뭐야? 솟대. 솟대.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이렇게 안 떠. 솟대라고 할 때. 딱 하나. 어 들어가. 솟대. 하나. 됐니? 좋았던. 확인해봐. 자. 반복 한번 들어가 볼까? 좋았던. 갑니다. 이쪽 가볼까? 자 갑니다. kill. 죽이다. slay. 죽이다. 근데 얘가 영국에서 약간 시적이야. 시적. 그다음에 slice. 이거 생각하면 되고. 그다음에 slaughter. 뜻이 뭐야? 암살. 이거 학살하다. 도살하다. 학살. 도살. 죽이는 거. 학살. 도살. 그다음 mother. 하면 뭐가 돼? 얘는 뭐야? 살인하다. 불법적인 걸 말하는 거야. 모르스가 뭐야? 죽음의 신. 모르스 뭐야? 죽음의 신. motor. 죽음의. 그럼 얘는 영어로 뭐가 돼? 합법적으로 재판에 의한 사용. 사용에 처하다. 옆으로 갑니다. 배우다. study라는 영어 단어는 탐구하고 연구하는 거야. 거기다가 이제 암기의 뉘앙스가 있으면 learn이야. 그럼 여러분들은 learn이야. 옆으로 갑니다. 자유. 자 freedom과 liberty가 있어. liberty는 freedom 하면 완전히 너무 절대적 자유야. 그냥 막 느끼는 거지. 이 상태 가면 안 된다. 여러분은 약간 liberal 하는 게 좋아. 어느 정도 속박이 있는 상태에서 자유를 느끼는 거지. liberty가 영어로 뭐야? 상대적 자유. 절대적 자유. 옆으로 갑니다. 보다. look 보다. see는 그냥 보이는 걸 보는 거야. 자유는 경관 같다. 감춘 게 없으니까. 그 다음에 view라는 영어 단어는 뭐야? 감시의 뉘앙스가 있어. 그 survey라는 영어 단어가 뭐가 있어? 감시하다. watch는 주시하다. 확인해 보시고. 좋았던, 자, 소 들어갑니다. 얘는 두 개는 식용을 목적으로 한 거세한 소를 말하는 거야. 식용을 목적으로 해서. 거세한 소. 숫소, 됐지? steer, 조정하다. 자, 얘는 영어로 거세하지 않은 소를 말하는 거야. 얘는 거세한 소고. cow는 뭐가 돼? 암소. 그 다음에 calph은 뭐냐면, gelato. angel, 부드러운. 그래서 한 살 미만의 송아지를 말하는 거지. 얘는 영어로 갑니다. cattle. 얘는 뭐야? 소떼. 잘했던, 좋아했던, 수고했던.